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일요일입니다 또 다른 일요일입니다 제가 요즘에 밤마다 제니한테 시달려서 잠을 못 자요 제니 노래방 기기를 생졌봤죠 매일 노래하는 노래는 Don't sleep me 왜 웃어야지 진짜 노래 부르는거 좋아하고 필리핀 스타일이야 필리핀 스타일이야 필리핀 스타일 심심해 10시 이후에는 하지마 스페셜데이 아닌 이상해 10pm은 크로스 다바운 노래방은 크로스 많은 구독자분들이 사실 집집기에 호응을 해주셔서 많이 오고 어떤게 만든다는거에 대한 호응을 많이 주셔서 구독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요즘에 한 한달 사이에 한 10명이 구독자가 빠진 것 같아요 들어왔다가 나가시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갖고 지금 보압상태인거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이제 인테리어 뭐 한 1,2주 안이면 되지 않겠어요 허가가 나오는게 그때부터 또 지금 이 라인에 한국인 한국인 언 리미트는 무제한 삼겹살집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가보는 겁니다 찾았습니다 어디야 더 위로 올라가야 돼? 여기 옛날부터 있었던데 뭐 인사잇 아 인사잇 에이 안되겠다 비포장 도로인데 저기 도로가 없어 아 로말로 찍지? 여기는 산 중턱이에요 코스도 있고 그리고 음 로말로 찍어 네 도로 한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갔다 갔다 하네요.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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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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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모음 завrown 우리의 한 팀에 가장 많으니 아ren아 평장의 한 팀에 하단 몇 팀에서 hari nunca 하단 서울 하단 1시간 후에 30분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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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